자 그러면은 DB손해보험 먼저 신상품 이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7월 일단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 보호망과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무사고 할인형이죠 초경증 간편 신상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신상품 소식지 올려 드린 내용들은 보호망 네이버 카페에 보호망 치라고 치면은 검색을 하면은 저 보호망이 나오거든요 저 보호망 공지사항에 각 보험회사 신상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30개의 보험회사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 DB손해보험이죠 간편보험 특히 여기 좀 어두워서 안보이네요 검색으로 되겠어요 자 간편보험 특히 나에게 맞춘 초경증이죠 355보다 약 20% 저렴한 초경증 335부터 385까지 자 그전에는 365 보험이었는데 그거 아주 별로 양이 안차나 봐요 이번에는 365가 아닌 385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싸다 싸 일단 보험료가 24,000원보다 타사는 31,000원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타사는 거의 다 가입이 불가지만 부담보 인수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입원 수술만 없으면 할인이 일단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안보장 통화 안보험에서 최대 18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발 전의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비급여 표적항암 치료비 신담보 3종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상급종합암주요치료비가 일단은 30% 저렴하게 타사 기가입자도 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일단도 2인실 3인실 다인실이 생겼고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2인실부터 3인실까지 최대 10만원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체증형 최대 하루에 30만원까지 출시가 되었고요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도 최대 천만원까지 요한병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도 업계 유일하게 비탑승 최대 9대까지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팩 같은 경우도 치석이나 피부약물치료 등 보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DB손해보험 7월달에 보험료가 한 번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춘 초경증 간편 일단은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는 초경증 간편도 무사고 할인 약 20% 정도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 3호가 간편 보험 중에 가장 저렴했잖아요 근데 약 10% 정도 더 할인이 되고요 거기다가 3, 6, 5가 약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죠 약 3, 7호도 약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3, 8, 5 보험이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DB손해보험이에요 10년보다 싼 8년 무사고 할인까지 그래서 나에게 맞춘 초경증 간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칭이라고 하죠 자 일단 DB3, 8, 5 보험 같은 경우는 약 타사의 3, 10, 10보다 메리츠의 3, 10, 5보다 약 2만 5천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3, 8, 5 DB손해보험이 야심차게 정말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사고 할인 DB 같은 경우는 할인도 가능하지만 타사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DB손해보험만의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년보다 싼 8년이에요 폭넓은 인수까지 그래서 질문은 짧게 건강고지가 DB손해보험은 8년 하지만 타사는 5, 10, 10, 3, 10, 10 그래서 10년의 2번 수술을 보지만 3, 8, 5는 일단은 8년만 본다는 거죠 3, 8, 5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 2번 수술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중간에 8년, 8년 이내 2번 수술 3, 8, 5에서 마지막에 오는 중대질병이죠 5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DB손해보험 역시 수술비는 가장 좋죠 1호종 수술비 DB의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는 13,000원 정도 하지만 KB의 노란색보다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1호종 매회되고 임신, 출산, 요실금, 제왕절개, 치액 물론 좀 이따가 설명드린 KB손해보험도요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일단은 KB손해보험도 일단은 매회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수는 쉬워요 그래서 부담보 조건으로 DB손해보험은 인수가 매우 좋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인수가 거절 할인은 간편하게 무사고 할인으로 DB손해보험은 2번이나 수술만 없으면 모두 다 할인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타사는 2번 수술 3대 진단을 일단은 없어야 무사고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할인보다 더 중요한 나빈면제 조건이에요 일단 여기 보시면 DB손해보험은 건강행이죠 뇌혈관 허혈성 수술 시에도 나빈면제가 돼요 일단은 K사의 OTT 같은 경우는 뇌졸증이나 급성신근경색 시에 나빈면제가 되다 보니까 뇌혈관 허혈성이 진단을 많이 받겠어요 아니면 뇌졸증 급성신근경색이 나빈면제가 많이 받겠어요 여기서 뇌혈관 질환 환자수 2위가 뭐냐면 바로 내동맥류에요 I67.1 진단 후에 코일 색전술을 받는다면 일단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료 납입하시고 진단 및 수술하면 쭉 나빈면제 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사의 OTT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쭉 나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거 보면 DB손에의 몸이 좀 더 유리하다는거 자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하는 청춘어람이죠 우리아이 보험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상해 우장의 1억 암진단비 2천 급성 2천 상해 수수비 30 뇌졸증 이런거 다 넣어도 4만 9천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총 보험료를 12만원이면 나빈면제가 암 뇌졸증 급성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서 18년도에 가입했으면 좀 더 유리하게 7만 5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건강할 때 가입하는 청춘어람으로 가입했으면 암 5천 유사암 20%인 1천 뇌혈감 허율성 2천 뇌졸증 급성 2천 4대 순환계질환 I49 부정매 심장판마 천만원 질병후장애 2천 그리고 질병수리비 매회 30 천만원 그리고 뇌혈감 허율성 진단비 2천 상해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1억 상해 질병입원 입당 3만원 질병후장애 2천 이런식으로 매우 저렴하게 12만원도 10만원으로 가입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리모델링 요즘에 보험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연령은 증가가 됐지만 2만원이 보험료가 다운됐고요 진단비 한도는 업이 됐고요 수두비나 부정맥도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거기다가 내열과 허율성 진단받으면 납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DB손해보험도 일단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총 18번 보장받는 통합암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죠 원바람 10종 전의암 8종으로 새로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총 보장 횟수 전의암 전의암 구분 C77 부터 C80 까지 있죠 C80 그래서 DB손해보험은 18회 보장 원바람과 전의암이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타사같은 경우는 A사 10회 B사 면책 C사 원바람 진단한 담보가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네 금손님 해수 님 천국의 계단님 연신지혜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혓바늘에 여기 혀에 혓바늘 나가지고 발음이 좀 많이 셉니다 가뜩이나 혀가 짧은데 자 DB암은 함께하면 좋아요 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최초 1회나 연간 1회 비급여 표적항암 비갱신형가 연 1회로 가능하고요 항암 약물치료비도 치료당 일단 치료당 입원당 통원당 보장이 되고 다민치 로봇 암수드비도 비갱신형 연간 1회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상급종화암 암주요치료비에요 어깨 유일하게 왜 가입해야 하죠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많은 분들 아시죠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만 가입하시면 보장 공백이 받을 수가 있죠 암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이런 부분 쪽에 정액형이랑 그 다음에 실손형 천만원 구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보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 알고 있고 가입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받으면 정액형은 무조건 받으면 정액형으로 천 이천 삼천 이렇게 병원비가 받을 수 있고 부정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가 받으면 천 이천 삼천 이런 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총 발생비용은 오천백만원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는 삼천만원 상급종합은 암주요치료비는 삼천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일단 남자는 매일치가 저렴하고 여성은 DB 손해보험이 저렴한 간병인이죠 네 근데 치손은 간병인 물가 대비할 방법은 완벽하게 체증형으로 간병비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평균 간병비용은요 14년 8월 따위는 2천원 그리고 약 12만원 증가됐어요 12만 7천원 앞으로는 얼마가 증가가 될지 모르겠어요 약 9년 차이에 엄청 많이 증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10년 후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한 2, 30만원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DB 손해보험이 체증형 간병인 담보가 2개가 탑재가 되었어요 실속형은 5년 후 120% 체증형 5년 이후에 18만원 나오고요 고 보장 받을 수 있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일단은 20년 이후에 200% 체증형 그래서 5년 이후에 18만원 10년 후에는 22만 5천원 15년 후에는 27만원 그 다음에 납입이 끝난 20년 후에는 30만원까지 체증형이 나와있다는 거죠 치솟는 간병비 물가 대비할 방법은 완벽하게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비를 준비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DB 손해보험은 간병인 사용 일단 체증형을 하시면 324만원 플러스 간병인 사용 입원비까지 150만원 비사는 간병인 사용 270만원 0원 그래서 총 DB는 474만원 매일치는 270만원 요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어느 회사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보장금액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1인시 입원당을 많이 가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인실이에요 상급종합 전국의 47곳 그 다음에 종합병원 전국의 333곳 1인실뿐만 아니고 2인실 2인실 3인실 입원일당도 출시가 되었어요 2인실 자부담은 한 12만원 3인실은 72000원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실은 비급여 2인실 3인실은 건보에서 몇 프로 정도 보장을 해주고 또 본인부담금이 있는데요 병원은 비급여 이런 부분들이 몇인실에 입원할지 모르니까 1인실은 60만원 2인실은 10만원으로 입원일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로써 상급종합 완벽 대비 플랜이에요 5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중입자는 그리고 40만원대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15만원 20만원 상급종합 2,3인실 각종 상급종합병원 받는 질병 상해수수비로 대비하면 이 고부장들 단돈 2만원에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의 상급종합병원 업세일링 상급종합암주호치료비 비례용으로 1억 그리고 상급종합 1인실 60만원 2,3인실 5만원 5만원 10만원씩 그리고 질병과 상해로 통원이나 아니면 입원시에 각각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디비손보는 중증간편은 중증간편은 계속 저렴해져요 그래서 3,1,0 1큐 3개월 이내와 1년 이내 입원수들만 보는 거는 7만4천원이지만 계속 계속 3,1,1로 보험료도 저렴해지고 보장내용도 점점 좋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1년 지나서 1년 전에 암 걸렸던 분들 전이암 혹은 암진단비를 다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투약 상관없이 2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계속해서 30일 이상 3일이 간편으로 하시면 일단 3개월 이내 계속해서 30일 이상은 없어졌기 때문에 1년 이내 입원수술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때는 없던 신담보까지 암 주요치료비 체증형 간병일당 1인시 일당 3급 종합병원 질병과 상해 수술비까지 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DB 인수가 매우 좋아졌어요 예외질환이 건강할 때 가입하는 종합보험 5년 이내 치료력은 부담보로 가입이 되고 6년서부터 8년까지는 예외질환이 시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이내 질문서에는 예외질환 운영이 되고 비사는 예외질환 운영이 똑같은데요 5년 초과되면 입원수술은 110개 타사는 무조건 입원수술이 있으면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표준체 유병자 모두 예외질환이 있기 때문에 큰 대박이다 자 고객님께서 운전하시는 모든 차량을 보장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에 세컨카로 나들이 가시는 가족 급하게 부모님 차를 운전해야 되는 자녀 회사 업무차 이 모두가 비탑승 교통사고 최대 9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요즘에 펫보험 애완견 천만 가구시대죠 펫보험으로 전격 개정이 됐어요 면책사항이 꼭 있는지 치과미 구강질환이 확장이 보장이 되고요 치석제거 치아 부정교합 이런 부분들도 디비는 되고 타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보호방이 다음주에 각 회사별로 펫보험 그리고 고양이보험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은근히 펫보험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디비손해보험은 치아 뿐만 아니고 특정 피부약물치료도 뭐 아프퀼 아니면 사이토포인트까지 피부약물치료까지 의료비 한도내에 실손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할인제도도 있어요 동물 등록 우대하면 2% 다둥이펫 5% 그리고 두 마리 이상 키우면 그리고 유기검묘 3% 유기검묘는 뭐냐면 동물보호센터에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양을 받는 경우 최대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자동차보험에서도 디비손 보호 간병인 신담보 교통상의 간병인 지원이 출시가 되었어요 보상하는 손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에 탑승 중 또는 보행 중인 사고로 상해 10급 이상의 부상을 입어 입원이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최대 800만원까지 그래서 1, 3등급은 500만원 4, 6등급은 250만원 7등급은 100만원 8등급에서 10등급은 8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통상의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이에요 교통상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피보험자의 상해 등급별 지급 한도 내에서 실제 간병인 사용일수 그래서 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상해 등급은 지급 한도일은 1급부터 상해까지 100일 4급부터 6급은 60일 7급은 20일 8등급부터 10등급은 10일까지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요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